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코너에 몰렸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과거 남성들이 결혼할 때 선택지는 한국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독점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국녀성과 결혼했지만 이제 남성들은 똑똑하고 영민해졌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비중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죠. 그에 따라 다급해진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은 급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과 결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국제결혼 홍보는 성차별 논란이 있다. 국제결혼 업체는 공지글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의 장단점을 소개했고 긴 생머리에 예쁘고 몸매가 좋다 서술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은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라 비판했다. 라는 식으로 국제결혼 업체에서는 여자가 예쁘고 몸매가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네티즌이 반대한다는데 이 기사를 쓴 인간은 여성시대 덕후 워마드를 허버허버하는 인간일 게 분명하겠죠. 기사에서는 논란이 된 하나의 글을 말하면서 이딴 글을 쓰면 안 된다 말했는데 그 논란의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생활비를 아껴 쓰고 한국에 가면 남편을 믿고 남편을 최고로 생각해야 한다. 라는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결혼하는 사이인데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런 내용도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지에 물린 쥐같은 모습을 보이며 한국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물어뜨드려 노력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 여가부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신상 정보를 드러내선 안 된다. 라는 미친 법을 만들어서 남자들의 국제결혼을 이악 물고 막으려 하고 있고 한국 여성보다 이쁘고 20살 처녀의 피부가 곱고 계란형 미인에다 165에 50으로 늘씬하고 예뻐요. 라는 광고도 우리는 여가부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어째서 저런 광고를 막을까요? 그건 바로 국제결혼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다급함 때문입니다. 아내를 돈 주고 구하려 하는 게 어이가 없다. 국제결혼이라는 이름도 웃기지 그냥 매매혼 그 자체인데 말이야. 애초에 매매혼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매매혼이라고 해 뭔 국제결혼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성 인권을 들먹이며 막아야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혼을 하는 건 한국 여성들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듀오나 가연 같은 결정사에서 한국 여자들은 자신보다 돈 많은 전문직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도 자신보다 돈 많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길 바라죠. 한국 여자들이 결정사로 남자를 만나는 방식과 베트남 여자들이 국제결혼업체로 남자를 만나는 건 동등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피발작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걸까요? 매매혼의 변명도 많은 게 이러거나 저러거나 돈으로 여자 사는 건데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도대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것의 차이점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들은 돼도 안는 인권 드립을 하면서 매매혼으로 결혼한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거다 라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막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베트남에 태어났다고 치겠습니다. 죽도록 뼈빠지게 일해야 한 달 월급 30만원 받는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평생토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잘 살 수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국제결혼은 개도국 여성들에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길입니다. 그런 계층 이동 사다리를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인권 침해라 지랄하고 있는 거죠. 한국 여성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무섭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싸그리 국제결혼해버려서 도퇴될까봐 걱정이잖아요. 내 윗세대 82년생 김지영 빠순이 세대는 능력 하나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도 잘했는데 나는 그 꿀을 못발 것 같아서 걱정인 게 팩트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든 건 우리 여성들이고 그런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우리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의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자란 김치영 세대가 끝난 다음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마케이누 세대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피발짝하는 여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혜 영상 만들고 나서 사먹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 여성들 비혼 비혼의 운동 응원하겠습니다.